2022년 또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정을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가 아마 오늘 밝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게 이제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징후 또 단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지금 어제 제가 나중에 다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런 윤심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후보에 대한 글을 전파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녹화 내용이 경향신문에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좀 강하게 반발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를 위에서 띄고 있는 그런 대변인이 조직직이고 반복적인 정당 개입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경향신문 그런 기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회시민 사회시민 사회수색 행정관이 개입한 것이 녹취록으로 담겼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배도 밖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정거물이죠 이번에 뭐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힘당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실질적으로 당대표 임시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죠 정진석 씨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때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도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공직선거든 당대표 경선이든 어떤 선거든 간에 표를 세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게 거의 그냥 관행화되어 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 야당이 없는 거죠 여당 야당이 없고 그냥 뭐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에 편했던 이 책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개수 세는 사람들이 다 표를 결정하는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밝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대표 경선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좀 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기도 많고 위정도 많고 무고도 많고 고소고발 사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한 것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징벌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코스라인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니까 선거까지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소위 사기 무고 위정 빈번한 고소고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암이 전이되듯이 곰팡이가 번져가듯이 그렇게 이제 다른 영역도 다 집어삼키 보는 겁니다 뭐 공직선거도 삼키고 당대표 경선도 삼키고 그럼 뭐 다른 선거라고 뭐 여러분들 무사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3월 8일 날 국힘당의 전당대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한 분의 그런 황교안 대표를 돕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제 조이 내일 큰 혼돈이 있을 텐데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원승님이란 분이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자기 앞에서 붙자도 꺼내지 말라는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톡방에서 김기현 공개 지지 동료를 하면서 만치 윤심의 의중이 김기현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 선동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예상을 했죠 행정관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시민수석 전체가 아마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아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 내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씨가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 거다 그 이후에 거는 그냥 일종의 행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몇 시에 이제 뭐 전당대회가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란 사회가 이제 뭐 당원들이나 투표자들이 다 덜너리를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2021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만 하고 늙은 사람이 ars 투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학에서 표본 수가 만 명 만 개 정도가 되면은 그와 같은 것은 그냥 돌멩이를 한강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ars 투표자 그룹 4만 명입니다 모바일 투표자 그룹 11만 명인 거죠 두 개의 샘플이 있고 모집단이 32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32만 11만 4만 정도가 되면은 특정 후보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나경우는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과학적 사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2021년도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에 엄청난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마치 2020년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모바일 투표율을 사전투표 득표율로 볼 수가 있고 ars 투표를 손을 대기가 좀 힘든 그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은 모바일 투표는 젊은 사람이 달려가니까 이준석이 높을 수밖에 없고 ars 투표는 뭐죠 나이가 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과학도 없고 사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인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나라를 망치는 거죠 우리 편이고 남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란 것은 우리 편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남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정직이란 것은 우리 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남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일체 언어 유튜브에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마시 누구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표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복원하거나 원상회복할 의지나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뭐 지도자를 자기들이 뽑아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국민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도 선거 공정성에 관한 어떤 의지가 없고 그것을 자기들도 이용하려고 그러나 크게 당하겠죠 어차피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계룡산 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투표는 요식행위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명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보통명사로 받아들이고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다 치워버리면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죠 선거가 난장판이란 이야기는 나라가 난장판이란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처럼 이런 문제를 경고하고 예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놈이 되면 뭐하냐 윤심이 되는 사람 윤심이 있는 사람이 되면 다 좋은 거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부정직함이 나중에 자식들하고 자기들을 노후에 완전히 뭡니까 노예화된 삶을 가져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뭐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하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A하고 B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것도 다 손을 댈 수 아니겠습니까 A를 손을 대는데 B를 어떻게 손을 못 대겠습니까 다 댈 수 있는 거죠 편하지 않게 뭐 마사지를 옛날에는 A만 손을 댄데 이제 이번에는 B도 손을 대가지고 A, B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겠죠 이렇게 지금 나라가 그냥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4인 사이에 그렇게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격미하게 그렇게 보고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 국가 전체를 이제 다 삼켜버린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죠 대한민국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지금 뭐 당대표 경선이 3월 8일 날 결정되는 걸 오늘 몇 시에 결정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게 되면 전당대가 몇 시에 열립니까 다 그냥 뭐 예상 가능한 그런 미래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시간 가면은 제가 주장했던 것을 한 번 정도 되새기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때는 뭐 엎드려진 물이 돼가지고 다 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서 비교 대상은 좀 안 되겠지만 예전이 정진석 씨가 이렇게 그쪽에 넘길 때 모든 것이 다 결과가 결정된 거죠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공정과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버린 거지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좋은 방법은 후보별 득표율 같은 걸 발표 안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법 고쳐가지고 후보별 득표율이나 득표수도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발표 안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덮히니까 검증도 불가능하고 뭐 뭘 가지고 검증할 겁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의 앞 밑에서 노예로 그냥 사는 거죠 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 아마 이 얼굴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성창호 판사 소신파론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마치 이제 보복성 그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이죠 성창호 판사가 이제 아마 부장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법무법인으로 아마 이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분이 이임에 점해가지고 법원의 내부 이제 그런 통신망에 올린 글이 참 한번 생각할 만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이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당 부장판사를 지내진 시절 이 영장전당 부장판사로 좀 소신 판결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미운 틀이 박혔죠 문정부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를 수사할 당시에 영장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으로 지명되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법복을 벗기로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던 법원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와 변화를 마주하는 것을 보면서 법원과 법관직에 대한 저의 열정이 예전같이 못하게 되었음을 냉철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마음 편한 사람 입장에서 위기고 나발이고 돈만 벌면 다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성창호 판사의 그런 이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겪으면서 여러 위기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법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쉽고 송구하기 거지 없지만 사람이 나아감과 물러감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며 차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만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만 위기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이자 기둥이자 대들부가 여러분 무너져도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뭐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것만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뿌린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뿌린대로 그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거든요 뿌린대로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부정직함과 이런 반사실 반과학과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한 그 대가가 저는 얼마나 이런 클지 때로는 두렵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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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